반갑습니다. 구원사 정은태입니다. 자, 우리 공통 파트 설명 가도록 할게요. 일단은 고전 소설, 이번에 좀 어려웠죠, 그죠? 이 파트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현대시 작품 설명하면서 시험장에서 좀 어떤 부분에 주목해서 작품을 읽어야 되는지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독서, 경제 질문이 나올 때마다 이제 학생들에게 스트레스를 주는데 경제 질문을 여러분이 읽고 완벽하게 이해하면 막 땡겨야지. 근데 시험장에서 이해를 못할 수도 있잖아. 그래도 우린 문제를 풀어야 되거든. 어느 정도까지 읽어야 되고, 어떻게 이제 읽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안내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 바로 고전 소설에부터 가보도록 합시다. 자, 고전 소설을 읽을 때 얘네들, 이 평가원들이 좀 자주 물어보는 요소들이 있거든요. 이 고전 소설에서 관습적으로 쓰는 장치들, 그 다음에 현대 소설과 달리 고전 소설은 공간의 이동이 많아. 그래서 다시 한번 공간의 이동을 했을 때 이때는 그냥 무조건 체크하면서 간다고 좀 생각을 해주세요. 나중에 이제 돌아와서 아, 그랬나? 공간이 어디였나라고 이제 찾으러 가면 시험장에서 이게 빨리 문제를 풀어야 되다 보니까 잘 안 보이거든. 그래서 일단 공간 신경 쓰면서 가고 인물 간의 관계 신경 쓰면서 가면 되는데 자, 일단 공간은 참고로 현대 소설에서 공간은 말 그대로 A에서 B, C에서 D 이런 식으로 이 물리적 공간만을 의미하는데 고전 소설에서는 이 물리적 공간 플러스 하나 더 신경 써야 되는 것이 이게 꿈이냐 현실이냐 꿈이냐 현실이냐 어디서부터 꿈이냐 어디서부터 현실이냐 이것을 굉장히 집요하게 물어보거든. 그래서 아, 그냥 인물이 아, 뭐 졸다가 하면 그냥 바로 끊어져. 꿈에서 얘기가 진행되다가 갑자기 실족하여 말을 헛디뎌서 이런 말 표현하면 아, 또 깨겠구나 이런 식으로 바로 바로 끊어달라는 소리야. 알겠지? 자, 그 다음에 관계. 인물 간의 관계는 호칭을 통해서 좀 잡아가셔야겠죠? 자, 할 게 좀 많을 텐데 일단 가볼게. 여기는 일단 지상계가 있고 그 다음에 천상계, 여기 요지라고 하는 공간이 나오잖아. 두 개의 대립적인 공간 속에서 진행되거든. 적으면서 좀 가볼게. 지상계가 있어. 그 다음에 천상계. 기본적으로 고전 소설은 천상계에 있는 인물들이 뭔가 죄를 지어서 지상계로 내려오는 경우가 많잖아. 여기도 마찬가지거든. 일단 읽어볼게. 1일 하루는 타이미 집에 온 다음에 3월 보름에 타이미는 술팔로 가고 낭자 홀로 초당. 일단 초당 체크해 줄게요. 초당이라는 공간에서 술을 놓고 있는데 청조 뭐 세겠지, 그치? 새가 날아와 매워가지 안자 우이거늘 낭자가 왈 말하기를 아, 저 새도 나처럼 부모를 여의 얻는가 어찌 혼자 우는가 아, 낭자가 부모와 이별을 했나봐. 그래서 슬퍼하고 있고 새한테 감정을 이입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자, 그 밑에 눈물을 흘리다가 호련 조더니 아, 이때 호련 졸더 니에서 손이 나가야 돼. 그냥 바로 끊어 주셔야 된단 말이야. 졸고 나서 어디로 가겠어? 꿈으로 가잖아, 그치? 그리고 여기서 현실에서 꿈. 바로 어디? 천상계 요지로 간단 말이야, 그쵸? 요지. 현실에서 꿈으로 가는데 보통 관습적인 장치거든? 지상계에 있던 인물이 현실에서 갑자기 꿈으로 가는 경우는 별로 없어. 조력자를 통해서 보통 많이 가거든. 여기서 그 밑에 조목해서 봐봐. 눈물을 흘리다가 이제 졸더니 그 새가 갑자기 낭자한테 말하는 거야. 뭐라고 말해? 낭자의 부모님이 저기 계시니 저와 함께 가사이다. 너네 부모님 만나러 가자 이거야. 자, 그래서 그 밑에 볼게. 낭자 그새를 따라 한 곳에 다다르니 백옥 같은 연못 가운데 구슬로 대를 쌓고 그 위로 누가 그 지었는데 막 주춧돌이 있고 뭐가 있고 굉장히 뭐 다양한 어떤 것들을 묘사해 주면서 지금 요지로 왔다 이거야. 요지. 천상계로 왔어요. 요지라 쓰여 있었으니 서왕모의 집을 너라. 자, 서왕모. 워낙 자주 나오는 인물이니까 좀 안아줘도 괜찮을 것 같아. 서왕모. 선녀들 중에서 탑이야. 선녀들의 어떤 그 제일 높은 그 지위를 가진 뭐 여재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쨌든 서왕모의 집 지금 천상계로 왔어. 꿈속이고. 너무나 으르리하여 낭자가 들어가기 못하고 주저하고 있는데 막 거기 선관이 있고 선녀가 있고 옥황상재가 있는데 쭉 내려와봐. 어디까지? 기업. 월궁 항하에 행차르라. 항하가 숙향 보고 월. 반갑다. 소아야. 아, 소아 체크해줘. 이런 부분. 지금 지상계에 있던 누구 그리고 여기 이 숙향 숙향이가 누구와 함께 지금 청조와 함께 청조와 함께 지금 천상계로 가고 있는데 근데 천상계로 갔는데 월궁 항하 선녀거든요. 선녀가 요 숙향한테 뭐라고 하고 있어? 반갑다. 숙향하라고 하지 않고 소아야라고 했잖아. 천상계에 있던 인물이 보통 지상계로 내려올 때 호칭이 바뀌거든. 그러니까 숙향한테 소아라고 했다는 것은 숙향이 그 전에 천상계에 있을 때는 소아라는 호칭으로 살았구나. 이 정도 잡아가시면 돼요. 숙향과 소아가 동일한 인물이라는 걸 잡지 못하면 독해가 아예 여기서 무너지는 순간이야. 자 계속 가볼게. 소아야 인간 세상에서 고행 얼마나 겪었냐 너 고생 얼마나 많이 했냐 하면서 이제 얘기를 걸고 있어요. 나라에 쫓아 들어가 요지의 경치나 보고 가라 하관을 숙향이 항하를 항하를 따라 들어가니 어디로? 요지로 천상계로 본격적으로 들어간 거야. 들어가니 그 집의 형상과 의리의리한 모습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라 이거야. 아 그렇구나. 청조의 도움을 받고 그 다음에 항하 항하와 함께 본격적으로 이제 천상계에 갔어. 그죠? 가 보니까 이 한 보살이 젊은 선관을 앞에 세우고 이제 들어와 상제께 배우니 상제가 그 선관에게 이르수되 태혈아 인간 재미 어떠하며 소아를 만나보았느냐 어 보니까 요 옥황상재가 요 옥황상재가 태혈이라는 사람한테 너 인간 세상 재미가 어떠냐 소아를 만났냐 라고 물어보고 있어 아마 얘도 인간 세상에 있다가 지금 천상계로 온 거 같은데 누가 누군지 지금 모르고 가냐 계속 읽고 가는 거야 그 선관에 땅이 엎드라 무수히 사죄하더라 그치 보통 여기서 여기로 가는 거 우리 뭐라고 하니 적강이라고 하잖아 적강 죄를 지어서 여기로 내려간 거거든 그죠? 그러니까 여기 태혈이도 너 인간 세상 가보니까 어때 아 죄송합니다 제가 죄를 지어서 그런 식으로 아마 사죄를 했겠지 그치 그리고 그 밑에 항아가 옥황께 여쭈대 소아가 네 번 죽을 액을 지나왔으니 그만하옵소서 자 다시 얘도 죄가 있어서 내려왔을 거야 그치 인간 세상 지상계 내려와서 몇 번이나 네 번이나 죽을 액을 지났대 아 얘 고생 많이 했으니까 옥황상재님 좀 봐주세요 라고 항아가 지금 얘기해주고 있죠 자 상재 허락하셔서 여래한테 명하여 수명을 정하라 하시니 뭐 일은살로 정하이다 북두칠성에게 명하여 자손을 정하라 하니 칠성이 뭐 삐약삐약 얘기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아들은 뭐가 되고 딸은 뭐가 되고 이제 다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죠? 자 그리고 A를 보세요 A 반우 두 개와 개와 한 가지를 태의성군에게 주라고 명했어 자 다시 누가 옥황상재가 옥황상재가 숙형한테 야 이거 저 태아한테 갖다 주라고 했거든요 자 갖다 주는데 소화가 상재 명을 받도록 한 손에 반도를 옥지황반에 들고 또 한 손에 개와 가지를 가지고 이제 태의성군에게 주는데 그 성관이 딱 자기를 보는 거야 이 자세한 남자가 보니까 이제 깜짝 놀라가지고 부끄러워서 이제 이걸 떨어뜨렸거든 자 그때 그때 소화가 쥐고자 하는 그 옥지환의 진주 환이라고 하면 이제 반지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 반지의 진주가 이제 이 성관에서 잡았는데 그때 소화가 부끄러워 돌아서서 돌아 들어가고자 할 때 할미가 들어와 낭자를 깨워 다시 한번 끊어 주셔야 돼 할미가 들어와 낭자를 깨웠다 다시 순식간에 꿈에서 깨서 여기로 왔구나 누가 할미가 깨웠잖아 아 이런식으로 청조와 그 다음에 항아를 통해서 이제 천상에 가고 꿈으로 갔고 다시 현실로 이제 할미를 통해서 오는 거 그죠? 요정도 요정도 신경쓰면서 읽으라는 소리야 자 그리고 이제 이 할미가 봄날에 공헌한데 무슨 납자는 그다지 오래 자는가 에서 이제 얘기하고 있고 자 오른쪽 중략 가볼게요 중략 3월 보름에 대성사 대성사 체크해 줄게요 대성사 대성사에 올라가니 몸이 고나여 졸려 난간에 의지하여 잠깐 잠을 들었더니 꿈에 바로 끊어 주셔야죠 여기서 누가 나오고 있어 이선이 나오고 있지 이선 이번엔 이선이 이선이 이제 꿈에 하고 있어 그죠? 요정 속에 이제 여기 천상계로 다 이제 꿈을 통해서 가는데 자 그냥 가는게 아니지 자 아까는 청조 항아 이런 어떤 존재를 통해서 이제 천상계로 들어갔는데 여기도 조력자의 도움이 있지 조력자 누구니? 꿈에 부처가 왔어 부처가 와가지고 야 오늘 서왕모가 요지에서 이 잔치하니 그대도 나를 쫓아 구경가자 이선이 매우 기뻐서 부처를 따라 가고 있어 아하 부처와 함께 아주 신나서 아 그래 하면서 이제 땡큐하고 이제 가고 있어요 가서 보니까 야 저기 옥황성재가 계시고 여기저기 얘기를 해주고 있는거야 자 그런데 자 거기 C를 보세요 C 너무 의리의리하여 C 바로 위에 줄이야 너무 의리의리하여 동서를 막 분별하지 못할 것 같아요 하니까 부처가 웃으면서 소매 안에서 대추같은 과일 배입해 줄게 과일을 주면서 얘기하는거야 이거 먹으면 자연히 알 수 있어 아 이 부처가 친절하게 과일까지 줬는데 자 이 과일이 이게 그냥 과일이 아니거든 이게 고전소설에서 말하는 어 관습적인 장치야 다시 천상계에 있던 인물이 지상계로 내려온다고 했잖아 그지 무엇을 통해서 죄를 지어가지고 죄를 지어 내려오는데 내려와서 다시 이제 숙행으로 태어나는거야 얘도 이제 뭐 이선으로 태어났겠지 근데 기본적인 전제가 자기가 예전에 있던 천상계의 기억을 잃어버리는게 기본적인 전제거든 그래서 예전에 내가 뭐였는지 몰라 그래서 나는 이제 아 나는 평범한 사람인줄 알았는데 어느 날 가보니까 내가 천상계의 인물이더라 이런걸 깨닫는거야 그죠 근데 이 각성을 하는데 이 각성 각성을 하는데 고전소설에서 보통 두가지 방식을 써 첫번째 방식은 뭐냐 초월적 초월적 존재의 대화 초월적 존재가 나타나 초월적 존재가 누군가요 그냥 인간이 아닌 어떤 좀 선녀 뭐 신급 있잖아 그지 그런 사람들이 다 초월적 존재야 나타나서 가장 대표적인 그 평가를 나왔던 그 심청전 심청이니까 이제 딱 다이빙을 했잖아 그죠 다이빙을 해서 이제 용궁이 갔더니 저 광안전 옥황상재가 사는 그 궁궐에서 지위가 좀 높은 선녀가 내려와 이 심청이 엄마야 아 심청아 너가 원래 옥황상재를 모시던 선녀인데 하면서 이 천상계 얘기를 딱 해주거든 그 엄마 얘기를 듣고 아 그랬구나 내가 선녀였구나 하면서 전생의 일을 떠올려 초월적 존재의 무엇을 대화를 통해서 아니면 아니면 바로 무엇을 주냐면 선약 같은 거 약 약이나 과일 음식 다 돼 이거 한번 먹어봐 영화 매트리스 같은 거 있잖아요 알약 먹고 나서 정신 차리는 것처럼 이거 먹고 나서 아 내가 이런 존재였구나 라고 이제 깨닫는 케이스가 있는데 지금 후자지 그죠 부처가 과일을 줬고 그냥 주는 과일이 아니라 각성의 과일을 지금 줬어요 자 그러면 그 밑에 선이 받아 먹으니 아 전생에 하던 일이 어제 같아 모든 선과니 아 예전에 다 친구 벗이었어 새로이 반감 마음을 금치 못하여 부처께 사례하니 부처가 먼저 들어가거늘 선이 뒤따라 들어가서 큰절을 하고 다 이제 인사하는 거야 그리고 이제 옥황상재가 얘기하는데 태어라 인간 재미 어떠왔냐 너 소아를 만나보았냐 아 이 지점에서 여러분이 한번 더 체크해 주셔야죠 이선 얘가 바로 아까 그 태울이었구나 얘가 전생에 이름이 태울 태울이고 옥황상재가 이제 그 태울한테 이제 야 너 예전에 그 인간 재미 어떻냐 너 소아를 만나보았냐 라고 이제 소아 얘기를 하고 있어 아마 전생에 이 소아랑 그 다음에 이제 태울 둘이서 천상계에서 있다가 뭔가 죄를 지어서 둘이 내려온 것 같아 그치? 자 그러면서 야 만났냐 라고 이제 물어보고 있고 그 다음에 얘는 이제 바로 엎드라 막 사죄하고 있죠 그때 한 선녀가 선녀가 명하셔서 반도 두 개와 개와 한 가지를 바치라 하시니 이 선의 땅에 엎드려 두 손으로 받으며 선녀를 이렇게 보니까 선녀가 부긋부긋하면서 이제 진주를 떨어뜨리고 있어 어? 이거 아까 봤던 장면인데 숙향이가 아까 떨어뜨린 거잖아 그쵸? 아 이런 식으로 아까는 숙향의 시선으로 그치? 그 다음에 이번엔 이 선을 직접 경험하고 있는 거 두 개를 지금 뭐하고 있어? 두 개를 지금 병렬 병렬적으로 지금 배치해주고 있죠 고전수설에서 공간에 아까 신경쓰다고 한 게 뭐냐면 이런 거거든 일단 남녀 주인공이 이제 있잖아 그치? 여자 주인공 남자 주인공 둘이서 둘이서 이제 실현을 겪으면서 사건이 좀 전개되는데 남자는 남자대로 사건이 전개되고 또 여자는 또 여자대로 사건이 전개돼 그러다가 둘이서 같이 이제 만나는 어떤 장면 그리고 또 이제 각자 또 사건이 전개되는 어떤 장면 이런 식으로 보통 많이 전개가 되는데 얘는 얘대로 A라고 할게 A는 A대로 B는 B대로 사건이 전개되다가 같이 모였다가 또 한번 A는 A대로 B는 B대로 이런 식으로 사건이 전개되거든 이런 걸 병렬적인 구성이라고 해 그쵸? 아까 나왔던 사건이 지금 다시 한번 반복되고 있는 것이죠 그쵸? 물론 뒤에 보기에서도 이걸 물어봤고 자 그래서 아까 나온 사건이 그대로 반복되고 있고 선녀가 북북하면서 이제 진주를 떨어뜨렸고 자 그리고 나서 대성사 중들이 전역공양을 하기 위해 종을 치니 아 여기서 눈이 다시 한번 번쩍이셔야 돼요 종을 치니 그 소리에 놀라! 깼다 이거야 아하 그렇구나 다시 한번 여기로 이제 돌아오는 돌아올 때 이 종이 종이 개개가 돼서 돌아왔구나 그쵸? 그래서 잠에서 깼구나 자 이거 좀 지워버리자 잠에서 깼고 깼는데 아무것도 없으면 개꿈이잖아 근데 손에 진짜 진주가 있어 아 전기적이던거 하죠 그쵸? 아 진짜 내가 이제 요지 천상에 갔다 왔구나 신기해서 이제 막 기록도 하고 이제 계속 이제 그 소화만 생각을 한다 이거야 자 우리 문제 갈게요 20번 21번 가자 자 20번 문제 물어볼거야 물어보고 있는데 C 그냥 과일이 아니야 야 배고프니까 이거 좀 먹어봐 이런 분위기가 아니야 이건 각성의 과일이거든요 그쵸? 가볍게 답을 이제 3번으로 갈 수 있는데 가끔 20번에 5번으로 손이 간 친구들이 좀 있을거야 5번 선지 B와 C 모두 인물이 상대 인물과의 어떤 인연을 마음에 품게 만들어 있지 않도록 하고 있다 B와 C B는 어디야 옥재환의 진주 그치 진주 진주를 딱 보고 계속 손에 쥐었던 진주를 보면서 그래 그래 그녀 그녀는 어디 있을까 하면서 이제 생각하고 있는건 맞는데 C 있잖아 C C 이 상대 인물과의 인연을 마음에 품게 만들어 있지 않도록 한다 아 있지 않도록 한다 이 부분에서 이제 적절하지 않다고 처리했는데 만약 이거 평권이었으면 좀 다르게 출제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 뭐냐면 원래 오리지널 그 원전에 보면 요 과일 먹고 나서 과일 먹고 나서 어 쟤네들이 다 오리지널 헷갈립니까 오리지널 지문 쌤이는 아마 문학오리지널 공부했던 친구들은 이제 이거 보면서 반가웠을텐데 문학오리지널에는 오리지널 지문을 넣어놨거든요 오리지널 지문에서는 이 과일 먹고 나서 어 쟤네들 내 벗이구나 라고 다 이걸 깨달았고 그 다음에 하나 더 무엇을 깨달았냐면 아 맞아 내가 이 소아랑 소아랑 내가 썸타다가 죄를 지어서 내가 이제 적강 학계에 내려왔었지 하면서 이것들이 다 떠올리거든 그치? 그게 바로 뭐야 과일 먹고 나서 이거 다 떠올리거든 그치? 그러면 요게 지문에 있으면 요게 지문에 있으면 요 5번 선지 요 B 진주 소아가 남긴 진주 그 다음에 과일 먹고 나서 이제 소아를 생각을 했고 소아를 이제 다시 깨닫게 됐고 그리고 이제 잊지 않고 있거든 그러니까 5번도 지문에 만약에 요게 배치되어 있으면 지문에 만약에 요게 배치되어 있으면 맞다고 할 수 있는데 지문에서 지금 교육청에서는 요거를 아예 빼버렸어 요걸 지문에서 빼고 나서 이제 출제를 한 거거든 요 5번 선지 때문에 뺀 거 같은데 만약 평권이었으면 요 5번 선지 분명히 누군가 이제 아 요렇게 선지를 구성하면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으니까 요거 좀 수정해 주세요 라고 좀 더 깔끔하게 수정해 줬을 거야 알겠지? 요거 5번으로 골랐다고 해서 아 내가 좀 실수했나 내가 문학을 못하나 그런 생각 안해도 괜찮아 알겠지? 5번 선지는 관점에 따라서 논란의 여지가 조금 있어 알겠지? 물론 정답이 너무 선명해서 3번이 그치? 바로 요 과일 기능 물어보고 있잖아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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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